오늘은 여러분께 나이 먹은 여성들의 결말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과거 개그우먼 박나래는 방송에 출연하여 남성의 생식기를 조롱하는 언행을 일삼았고 인형에 붙은 남성기를 희롱하는 모습을 보이며 남성을 성상품화하였습니다. 만약 남자 연예인이 리얼돌의 가슴을 주물주물했다면 수많은 언론과 방송국 여성단체에게 화형식을 당했겠지만 박나래는 여자가 남자 성희롱할 수도 있지 라는 논리로 여자라서 살아남은 모습을 보여줬죠. 박나래는 남성 성상품화 한방으로 한국 여자들에게 신같은 존재가 되었고 수많은 한국 여성들은 박나래를 fm계의 여신이자 대모님으로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게 올해로 39세의 박나래는 난자를 냉동하겠다 선언했고 아기를 가지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음달에 난자를 얼리려고 한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이 때문에 임신을 못할 수도 있으니 불안하다. 라는 말을 하며 결혼과 임신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한거죠. 박나래는 과거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결혼은 커리어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었던 전형적 fm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기 시작하니 태도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더 늙어서 말라비틀어진 쓰레기 난자로 임신하기 전에 냉동하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한녀들은 과거부터 박나래와 결혼하고 싶다고 박나래를 fm계의 대모님으로 찬양했지만 자신들을 배신하고 남자의 씨를 받겠다 선언한 박나래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우리 한국 여성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가장 어렸을 때 난자를 냉동하는 게 좋을 건데 서른아홉 서른 중반의 늙은 나이가 되어서 그제야 냉동난자를 할 생각하는 게 웃기지 않나요? 냉동난자 상담받는데 기분 존나 나쁘다. 서른다섯 살이고 더 늦기 전에 얼리려 했는데 네이버 블로그 댓글에 서른다섯 살이면 이미 얼려봤자 임신 확률 희박하다고 그 돈으로 떡볶이 사 먹으라 말하는데 이거 나 놀리는 거 맞지? 같은 여자에게 나이로 욕먹으니까 존나 화나서 머리끝까지 피가 팽팽 도는 기분이야. 라는 이 한녀 역시 서른다섯 살 먹고 그제서야 냉동난자를 선택한 모습을 보이죠. 수많은 여성들은 과학과 기싸움을 하며 노사는 한남들이 여자 빨리 결혼시키려고 만들어낸 가스라이팅이다. 라는 말이나 하면서 과학과 정면 승부를 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서른여섯 살이 되어서 부랴부랴 난자 냉동하겠다는 여자들. 저렇게 나이 먹을 만큼 먹고 나서 난자 냉동한다 하는 여자들의 최후가 뭔지 아시나요? 난자가 너무 약해서 수정이 잘 안 됐다네. 난자 세포벽이 약해서 수정이 안 되고 녹아내리는 수준이라더라. 주사 맞고 약 먹고 운동하고 나름 노력하는데도 노사는 어쩔 수 없나 봐. 라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기묘할 정도로 여성들은 동일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20대 어릴 때는 결혼 안 할 거다 비혼 비출산 할 거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서른 살이 되고 나서는 슬슬 쫄리는지 결혼에 대해 고민하다. 서른 중반이 되고 나서야 남자들이 노산 때문에 늙은 여자 선호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난자를 냉동하기 시작하죠. 그럼 뭐합니까 이미 30중반까지 숙성되어 푹 익어버린 난자 냉동하는 건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난자 냉동 하시길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저도 난자 냉동을 하려고 저번 달 이번 달에 하고 왔는데 호르몬 주사 맞는 거 엄청 구역질이 심하고 한 번에 성공하는 게 힘들어서 다음 달에 한 번 더 가야 한다고 하네요. 임신 생각 있는 여성들은 내 아이가 한 살이라도 젊은 난자로 태어나길 바란다면 지금 당장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박나래의 인생을 통해 여성들의 부랴부랴 난자 냉동에 대해 알아봤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난자 냉동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노산의 책임은 여자의 책임